1. 3. 2. 14. 4. 왜? 왜? 아빠가 안 봐줘? 너 또 뭐 했어? 또 뭐 했지? 뭐 했지? 그래. 봐봐. 위에 봐봐. 봤어. 뭐해? 안 보여. 보이지? 위안봐? 왜? 미신지? 왜? 왜? 웃어 웃어! 귀여워! 아 진짜 귀엽다 너 또 뭐 했어? 또 뭐했지? 안 먹었어? 놀래는 거야 한 번 뺏겨봤으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뭐했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맛있지?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대결인데요 1문어 시계 1문어 시계 1문어 시계 숟가락 놓고 1문어 시계 누가 먼저 먹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요? 저는 1문어 시계 가iso 어 Period 원호 서비스 자 아 아 이야! 문어 다리를 잡고 뜬네 자 배는 그냥 집 비는 대로 먹는구만 최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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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차 최종 승차 오 뜯었다 어떻게 본인도 놀랐어요 지금 얼드보이인 줄 알았어 얼드보이 너 이름 민식으로 바꿔야 돼 최민식